아, 율동을 바꿀까? 오른쪽 다리부터 드는 거였는데? 아, 놀이동산 오니까 너무 좋다. 기물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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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 내 겨울 필수 아이템은 지금 그쪽이 밟고 있거든요. 뭐, 뭐 이 발판이야? 발판이라니! 내 무릎담요한테. 된장거지들의 필수품. 이게 뭐가 따뜻해요? 뭐, 이게 그렇게 따뜻하면 이걸로 옷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네? 여기 있지! 뭐야, 뭐야.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어우, 더러워. 너, 이쁜 아가씨. 우리랑 같이 데이트 나갈까? 저 시간 없거든요. 컷. 너 말고 그 뒤에 얼굴 전체에 스모키 화장한 너. 나 오늘 생얼인데. 어머, 완전 이쁘다. 이쁜이, 우리랑 같이 서울역 가서 무료급식 받을래? 됐거든. 우리가 가면 대신 술 서서 받아줄게. 됐다고. 두 번 먹게 해줄게. 사랑해요! 어이, 뭐야. 야, 무릎담요 갖고 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이 거지가 또 왜 왔어, 진짜. 짜증나게. 아, 요즘 왜 맨날 또 쫓아다니지? 저기요. 또 500원 받아가려고 왔죠? 뭐? 하. 이, 귀찮아.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그동안 나한테 받은 500원 한 푼도 안 쓰고 가져왔어. 아니, 이걸 왜... 너 만나면서 이런 동전 따위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요? 지폐로 좀 바꿔줘! 아니, 너 코 다니니까 옷빨이 안 살아서 안되겠어! 저번에 끼다가 눈턱이 맞아가 3일 셨네, 내가! 아유, 내가! 아유, 그 시간 진짜! 아유, 가져가요, 진짜! 썸네, 진짜! 아유, 나 시켜네, 진짜! 설마? 너 혹시... 아니에요! 너 나 좋아하니? 아니,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 진짜! 어머! 어머! 저기요, 저기요! 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 진짜! 어머! 이 거지가 미쳤나, 진짜! 나는 알게, 그치? 어, 저로 가요! 맛있게 좋아해요! 그지가 진짜... 그 동산이 어디까지 왔어? 우리 동산에 왔으니까 솜사탕 먹어야지! 아유, 얼굴 왜 이렇게 끈적거려, 이렇게 달라붙어. 도와줄 거야! 됐어요! 일로 와봐! 얼굴에 절세 안 묻어, 이제! 뭐하냐, 뭐해요! 아이, 딱, 저게! 손으로 뭐하는 거냐고요! 내 손은 괜찮아!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끈적거려! 아, 더러워! 진짜, 저기로 가요! 아, 이게 뭐예요! 솜사탕 다 빠그러뒀잖아요! 아, 이게 뭐예요! 아, 이거 귀여워라! 아, 나, 나, 나! 아, 딱, 나! 아, 왜요, 진짜! 더럽기, 진짜! 저기로 가요! 아니, 충분히 안 꼬집혀서 있었을 텐데! 오, 저 미쳤나, 진짜! 아, 저기로 가요! 말 시키지 마요! 말은 맨날 지가 씹히면서... 아, 이 걱정은 또 껌 먹어야 되겠다. 네! 뭐, 아무튼 호의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고마우면! 나도 검 좀 줘! 아, 이 고지가 껌 있는 걸 좀 어떡하라고... 아, 여기요! 어, 역시... 아, 이거 안 먹으나! 어, 왜 뱉어요! 자일리톨 아니에요? 그냥 풍선 껌이에요! 에라이 휘바 휘바! 어머! 욕했다! 뭐 이런 까탈스러운 거지가 다 있어! 나 그냥 고지 아니야, 나! 꼬꼬지야! 어! 어! 어, 냄새 나! 어! 어! 어, 냄새 진짜... 지가 무슨 꼬꼬지야! 저기요! 아, 거지가 놀이동산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5백 원! 아이, 감치게... 자자자자, 5백 원! 어떻게 들어갔어요? 아니, 아침에 나오는데 바닥에! 아휴! 어, 왜 말을 하다가 말아요! 다 되고 싶으면 만오천 원! 어,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자유의용권! 너 짐이 있을 때까지 내가 얘기했어! 이런 뱉지랑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저리로 가요!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말 시키지 마요! 짱 나니까 말 시키지 마! 아니, 말은 지지가 싶으면서 맨날... 에휴... 그러면은... 이건 어때? 뭐야? 어! 궁금해요! 어! 궁금해야면 500원! 필립풍선이다! 그것도 해볼게요! 알고 싶으면 500원! 아, 진짜! 여기, 여기... 자자자, 500원! 더 해봐도 돼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뭐야? 에이! 되지도 않는 풍선! 500원 왜 받아갔어요! 풍선값 500원! 이씨! 아이고, 된다 그랬어! 그냥... 재밌다 보이지? 이런 사기꾼 거짓 받나! 나, 사기꾼 거짓 아니야, 나! 또, 그지?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